아 윤판 이기냐 윤판 잘 해볼게요 미안합니다 윤판 윤판 만큼놈은 010이란게 있는거냐? 010을 일하는데 어떻게 하면 큰소리를 내는거냐? 내 앞에 있었으면 진짜 큰일나는건데 아 몰라 전판 내가 안했어요 다른애가 했어 백힌당했어 그니까 지크스 씨발 존나 못하더라 버러지새끼 왜이렇게 정글타한테 병신이 씨비됐으면 또 씨발년인가 봐 그러니까 조오나 못하더라 오늘 다이빙 할거 같더라 기가몬타게 스킬 다쳐맞고 정글탈 오징야너대 대협끼라 그치지와라 그 사람이 보고 있을수도 있잖아 너무 심하게 말하진 말자 네인쓰 저게 탑이지 아 깨비 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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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인쓰 아 미니언 너무 많아 이거 아 앨반데 아 이거 미니언을 너무 맞았어 미니언을 300달았어 아 네인쓰 그래 봐봐 얼마나 잘해 얼마나 이뻐 그냥 탑이 그냥 어? 저렇게 해가지고 수동적으로 해 저만 패는 이 새끼는 다 그냥 라인존에다가 다 그냥 라인존에다가 뭐지? 베이스 저게 탑이다 진짜 탑에 시스팅 받으면 저렇게 해야돼 진짜로 진짜 J2 각자 드라마 지퍼 nossos 비구기니나 페이스 와 파이크 레전드다 아이씨 아이씨 어어? 야 뭐해 뭐해 왜 게임 왜 이렇게 던져 야 말 그렇게 하냐 음 나도 키닉이야 개색이야 근데 게임이 또 정신이 없어가지고 굴베야 이거 먹을래? 아 니가 먹어 아 아 잠깐만 이거를 오는데 지금 마려운거 정상인가요? 지환이형은 화생방할때 고통이 저렇게 큰데 큽고 어? 어? 나 줘 아 맛있어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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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야수들 다 좋아해요 고양이 강아지 뭐 다 좋아해요 그냥 나중에 나도 개 하나 고양이 키워보고 싶어 내가 훈련시키고 싶어 나도 내가 훈련시켜서 진짜 어? 훈련시키는 맛도 있을 것 같애 좀 어? 지환이 갬칠 때마다 공포인 떨 강아지 상상하니까 너무 불쌍한 뭔 개소리야 내가 내가 와플을 개한테 하겠냐 그런 난 인간 말중이 아니야 나는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죽네 아 빨리 쓸걸 아 한 대 더 때린다고 아 아 네이스 진장 믿고 있었다구 어 잠깐만 아 어우 이거 드리브 풀 뺐다 개이득이다 이거 이득까진 아닌데 괜찮아 저놈한테 블루를 줬네 정글도 보살이네 진짜 와 진짜 레전드다 야 빙하의 장막은 왜 간거야 이거? 원래 코르키로 저거 가? 아 뭐냐 이거?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무슨 템틀이야 이거는 아 진짜 무슨 템틀이야 이거는 이 개 어뷰징이야? 아니 뭐야 이게 도대체가 아 아 아 킬초 됐다 X 됐다 아 정수 이거는 무슨 유행하는 템 내가 모르는 건가 이거? 아 나 저 템트리 처음 봐 나만 모르는 거야? 개들아 하지마 이게 무슨 X같은 템트리야 암만 봐도 쓰레기인데 이거 좀 태우자 미니언 좀 이것만 태우자 아 X발 년아 뭐하냐고 내가 아껴 먹으려고 한 건데 꺼져 뭐요? 맛있는 것만 나중에 먹을라고 했다가 일진이 뺏어먹는 것 같네 X같은 새끼 야 꺼지라 CS 손들라 그래 혀를 내밀어 어디 언제 CS 지금 30분 게임 다 돼가는데요?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쟨 또 뭐해 아 아 진짜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네이스 이거 배런부터 배런부터 네이스 불룡도 챙겨야 되는데 이거 안 넘어가길 잘했다 좋아요 좋아요 이길 수 있어요 아 뭐 룬하늘가 진짜 이 새끼들 뭐하는 새끼냐 진짜 아 왜 팀 똑바로 안가 씨발 진짜 롤도 체스 하다 왔나봐 착각했나봐 뭔가 팀트리를 네이스 하 씨발 아 쫓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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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불알 하나 남았어 아직 쟤 9시 할수 있어 하나만 나가면 괜찮아 아 진짜 아 아 이거 딜 안 박혀 뭐야 아 뭐야 이거 아 장막 아 아 진짜 이 적이 너무한다 진짜 아니 왜 던지는 건데 아 아 진짜 왜 저런 거야 아 저게 마나 같아 저게 아 아 계속 때려 계속 때려 계속 때려 이속 빨라지니까 계속 때려 계속 때려 베이스 오염팬인데 어떻게 웃어요 나도 웃고 싶어 오오오오오오 오케이 네이스 아 ü 오우 쉽 진짜 믿고 있었다구 저게 파이크지 진짜 저만큼은 해야지 아 왜 안먹어 아 집중해라 진짜 아 탑이 잘한다 진짜 잘해 잘해 너무 좋아 이기니까 너무 재밌어 아 너무 던진다 진짜 아 하루쟁이 갈고냐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사이코패스야 무슨? 아 이게 연평하고 힘들어 하는데 어? 이런 악마가 또 따로 없어 아니 진짜 섭섭하네 씨발 나 지금 200골이 하나 제압틸이라고 나 버스 아니야 저한테 못생겼다고 하는건 참는데 롤 못한다고 하지마세요 존나 박스 옆에 카이사 봐야돼 얘들아 네이스 지원이형 서울대가기 VS 롤 20연승 뭐 선택할거야 롤 20연승 무조건 아 나 어차피 서울대 가봤자 못해 그거 못따라가 아 왜 던져 왜 던져 아 왜 내가 맞어 타워 아 네이스 아이고 까비 나는 지환이가 줬다 돈을 벌면 누구나 초심을 잃기 마련인데 지환이는 리액션으로 초심 방송시간도 초심 월사도 초심이고 피어뒀지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좀 그렇네요 고등학교 5학년 브라운 다 죽여 다 죽여 새.. 개새끼 죽었버려 에이스 좋아요 야 뭐해 아니 카다딘 왜 왜 그렇게 들어가 아토 먼저 들어가도 되는데 이 게임 지면 쥐환이 머리 터질 것 같다 크크 나 이 게임 치면 나 죽을지도 몰라 아 아 아 아 아 아멘 아... 18조불라... 닿찌... 뭘 닿찌조불냐? 아까 씨발 닿찌기를 몇 번 했네 내가! 내가 닿찌 오늘 존나 많이 했어 닿찌로 씨발 34점 까먹었어 오늘 너무하네 진짜 이 첨판 처하고 애매말은 끝났어 이즈랄 개웃기네 그냥 현지인인데 야 이 씨발이라! 맞지 않까 그냥 장지완 너의 애매말은 떨어져도 실력은 떨어지지 않으니 안심해 쿠프 맞아 그냥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Do my best 내가 어차피 잘하니까 올라갈거야 난 어차피 피는거 아니냐 쿠프 네이스 이블린 있어 이블린 내가 하기 싫다고 했지 그만해! 우리 졸아! 네이스! 우리 졸아! 으미야 달려! 아 너라도 가! 설레나 충격 튜린! 진저! 믿고 있었다고! 어 뭐야 왜 맞아 이거 아니 뭐해? 뭘 뭐해 씨발 타워 맞죠 에? 아니 왜 이렇게 날이 섰어 어? 씨발 무서워서 이건 뭘 롤 하겠나 어? 어? 어림도 없지 바로 괴물지 절대 안맞죠 피가 막타를 못먹는거야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알게 까지마! 넌 챔피언 때리면 돈 벌잖아 그냥 말대꾸해 여기 있어 와 틀린다면 W 맞으면 저거 보이네 안에 있어도 카운터네 완전 저거? 콕콕콕 불쌍 꺼리는거 봐 크끝버스 나이 신나네 크끝버스 기형 제대로 다지네 그냥 네이스 죽여 다 죽여! 다 죽여 다 죽여 잡아 와아 와 트린 진짜 찐이네 찐 어? 캐리 아 진짜 에바다 캐리 캐리 십캐리 그만들 캐리 그만들 itet 그만들 한번에 두드라고 카드 메뉴 트레이